오늘 또 게임 시작해봅니다 균형있게 열고 하는게 중요하죠 호상을 받고 출진합니다 공격 작업 지원 공격 공격 브레이커네요 이 친구는 끈질기에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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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걸어야지 물어갑니다 아 됐다 여기는 간장같은거 아니야? 네 클리어 광채와 언니 광채와 언니 광채와 언니 광채와 언니 광채와 언니 광채와 언니 overexpoured 그리고 한국 하소 미션 컴퓨터에 가속 가속? 가속 업그레이드 젊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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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더 시간 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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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빛T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